뉴욕시 고등학교가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1만 7천 명의 교직원도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오늘 등교하는 5만 5천여 명의 학생 수는 뉴욕시 고등학교 9학년에서 12학년의 전체 학생 수의 20%에 불과하는 숫자입니다. 미쇼포르 뉴욕시 교육감은 뉴욕시 공립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0.57%에 그치고 있다며 앞으로 뉴욕시 고교는 주 5일 정상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근 CDC가 완화한 3피 거리 제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또 매주 한 차례 무작위로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월 29일부터 시작되는 보험 방학 기간 중 타주로 여행한 학생과 교직원은 여행에서 돌아오면 10일 동안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뷰드블라즈 뉴욕시장은 이와 관련해 내달 4월부터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다음 주에 대면 수업 전환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학교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일반적 권고 사항인 6피트에서 3피트로 완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학교 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현재 30% 수준인 교실 수용력이 확대됩니다. 한편 누저지는 당분간 재개에 따른 완화 조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머핀 누저지 주지사는 오늘 오전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당분간은 더 이상 수용력에 대해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누저지의 경우 1인당 신규 감염 사례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로운 변이 발엣에 대한 감염 확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난 금요일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인터뷰에서 최근 평균 7%의 1일 양적률과 약 2천 명이 병원 치료 중에 있으며 이것은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전하며 감염률이 줄어들지 않은다면 당분간 원화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